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마태훈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바쁘신 중에도 끊임없이 하늘과 교통하며 유로부터 능력을 받아 매일 새롭게 충전하신 예수님께서는 도시와 마을들을 찾아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을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분주함 속에 평화를 잃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평화를 말해주고 마음이 병든 이들을 위로해주고 육신이 병든 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약한 이들을 찾아 허드렛 일을 도와주시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